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 있는 커드짐 트레이닝하우스 박상권 트레이너입니다. 저희도 피트를 사용하고 있는 피트 가맹점인데요. 피트에서 측정을 통해서 나와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정확한 달리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회원들도 만족하면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철인삼종경기에 나가시는 회원분이 제가 피트를 사용을 해서 대회 나가기 전에 트레이닝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회원분들도 훨씬 효과를 많이 받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했었고 당일 회원들도 만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트 측정을 받으러 커드짐 트레이닝하우스에 오세요. 감사합니다.